강원이 공을 차지해냅니다. 자 바로 얼리 크로스웹 멜로 부적고 헤더! 들어갔다! 자 바로 얼리 크로스웹 멜로 부적고 헤더! 들어갔다! 고! 이장엽입니다! 이장엽의 골! 이장엽입니다! 동작권을 기록합니다! 환상적인 헤더였고요. 정승영 선수의 교체간도 완벽했고요. 와 얼리 크로스! 와 이거는 만진 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야 제대로 지금 수비 그렇게 지켜냈는데 순간 이정엽 선수도 줬고요. 꿀 헤더입니다. 그렇죠. 바로 후반전에 동작권을 기록하면서 1대1!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이정엽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자 지금 대기명 된 헤더 선수들과 하이파이프죠. 완벽한 꿀 헤더입니다. 야 정승영 선수 직권도 완전히 있잖아요.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타이밍 정말 좋았네요. 완벽했고요. 워더풀이에요. 정확히 이정엽의 머리에 얹혀줬던 정승영의 크로스. 그리고 확실하게 돌려놨던 이정엽이었습니다. 직권도 강영우 골키파가 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벗개처럼 볼이 들어올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껌충 뛰었지만 이정엽의 이 헤더를 이거는 참을 수가 없죠. 완벽한 애덤입니다. 위로 넘어가면서 받기 어려웠던 강영우 골키퍼였고 이정엽 선수의 올 시즌 세 번째 골 자신의 지금 한 달 만에 선발 출장에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를 강의시킵니다. 내가 이정엽이다. 확실한 골 셀레모레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원의 중심이죠. 이정엽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